용광로처럼 뜨거운데 바람 고마워. 다 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요. 지가 차가운 줄 알고. 땀나는 비용이다. 다 못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야. 날씨 좋다. 볼스윙에 저희만 나올게요. 이번 회차 출연료 다 주세요. 우리 병아리도. 첫 회 민호 나오지 않았니? 나간다고 해서. 아직도 하나? 재훈이 형이 약간 민호랑 평행이론이 있어. 멤버들 사이에서 연락도 잘 안 되고. 답장 잘 안 오고. 보통 부재중이 하나 떠있으면 왜 전화했어? 물어보기라도 하지. 전화할 이유가 거기서 거기. 재훈이 형은 똑같아. 조금 모자라지. 착한 형들. 화룡. 장인. 장모.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? 비슷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? 기분이 좀 어떻게. 썩 좋지는 않아요. 가르쳐 줄게. 어금니 깨물고 들어. 나 어금니 없어. 저희와 함께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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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왜 그래?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